어제 저녁에 면을 먹었어요. 라면. 밥도 한 공이 많았는데 탄수화물 조심해야 겠습니다. 해결해 봐야죠. 위험하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알아봐야죠. 모선 선생님은 왠 배바닥 많이 걸어라. 그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뇨의 제일 기본은요. 적당한 식사와 운동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본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당뇨 환자가 어디 있겠나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식사 이후에 이것만 해줘도 당뇨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발과 관련된 뭔가 비법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면 당연히 혈자리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차 박사님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차 박사님도 그렇고 이광희 씨도 그렇고 밥 먹고 나면 저녁에 집에서 꼭 가는 곳이 있죠. 그러면 밥 부르게 먹었으면 지금 발 나와 있잖아요. 전 의미를 알겠어요. 두 발 쭉 뻗고 누워있죠. 이렇게. 초파에.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사실 밥 먹고 나서 보통 소화도 시킬 거면 산책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졸려요. 맞아요. 졸리면 일단 제일 가까운 곳에 어디로 가느냐. 나의 안식처. 그래서 소파로 갑니다. 무모파에 가서 텔레비 리모컨을 들고 트는데 요즘에는 또 기계가 좋아져서 음성 인식이 돼. 채널A 좀 틀어줘. 바로 그냥 채널A를 눌러도 합니다. 이것도 안 눌러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리모컨 안 눌러도 돼요. 그러면 천국이지. 배부르겠다.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밥 먹고 쇼파에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 쇼파에 가서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다리 쭉 벗고 눕는 게 아니라 쇼파에 앉아서요. 이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만 있으면 최장 기능을 살리고 인슐린 분비를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만 있으면? 리모컨으로요. 눕지 마시고 앉아가지고요. 발파닥만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발파닥만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혈자리 위주로 알고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혈자리는 이 태백혈하고요. 공손혈입니다. 태백과 공손. 잡는 방법은 우리 엄지발가락부터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제일 튀어나온 곳이 있고 그 튀어나온 곳에서 바로 들어간 곳이 태백혈입니다. 이게 중조골의 시작점이고 여기서 쭉 들어가다 보면 또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쭉 가서 튀어나온 곳. 이 자리가 공손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치에 있는 자리라서요. 이 아치 부분만 리모컨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하진 마시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겨주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피로할 때 잠 깨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밥 먹자마자 또 앉지 말고 좀 움직여 이러면 아니야 나 혈당 관리 중이야. 뚝뚝뚝뚝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것도 관리하는 비법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빠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발을 주물었던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 있는 목욕탕 갔을 때 봄에 이렇게 지압하는 어떤 발판도 있었고 또 슬리퍼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압 슬리퍼 있는데 그거 한번 신어봤다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게 있는데 다 그게 이제 발에 비밀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발에 있는 경혈점을 자극하기 위함이고요. 사실 밥 먹고 나서 우리가 100보 이상 걸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도 결국엔 걷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바닥에 자극이 되잖아요. 혈자리들이 다 자극이 되게 되니까 밥 먹고 나서는 꼭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CQ의 인슐린 분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 지압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차윤원 박사님은 카무트 카무트 이름이 일단 좀 보면 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시죠. 실제로 이제 6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인 곡물이 바로 이 카무트인데요.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 53가지의 영양소들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꼽혀있는 게 바로 이 카무트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꼽혔을까요? 일단은 현대 식생활에서 빠질 수 있는 어떤 영양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레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셀레늄이 풍부해가지고요. 셀레늄의 제왕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 셀레늄 함량이 마늘에서는 14.2 마이크로그램, 현미는 23.4 마이크로그램, 보리는 37.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카무트는 69.3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현미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레늄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젊음,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아니 근데 6천여 년 전부터 먹었는데 저는 사실 이 카무트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카무트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왕의 곡식이에요.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왕, 킹의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왕의 곡식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왕의 무덤에서 카무트가 발견돼서 옛날에 왕이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곡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집트에 가면 이 투탄 카멘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을 봤는데 거기에서 처음 보는 수수께끼의 씨앗 11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카무트였어요. 처음에는 씨앗의 정체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심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캐나다로 옮겨가지고 심었더니 아니 이게 싹이 안 뜰 줄 알았더니 싹이 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해가지고 이것들을 정체를 밝혔는데 그게 이제 카무트라는 정체가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무트는 한 4천 년 동안 이 피라미트 속에 숨어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4천 년 동안. 대단한데요? 옛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또 유명 디자이너나 유명인들도 카무트로. 아니 그 유명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도. 발렌티노? 사실 그 장수의 비결이 이 카무트였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카무트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인들이 카무트를 먹기 시작하면서 더 알려지게 됐는데요. 발렌티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90살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카무트 덕분이다라고 했고요. 또 철인 3종 경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린제이 코빈 선수는요. 경기 전에 식단 조절을 위해서 이 카무트를 몇 주 동안 식단 조절용으로 섭취를 했다고 하고 우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건강미 넘치는 여배우 할리베리도 카무트를 자신의 건강미의 비열로 뽑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